자 그래서 지연이가 오늘 해야될 부분은 오케이 그래서 복합인의 18이죠 맞죠? 그래서 뭐 뜸낸 것들이 나오던가요 누가 무슨 소리나 얘네들이 다 모여있을 텐데 아마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트럭 쓰기 T R U D K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거랑 똑같지도 않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얘는 뭐 중에 뭐가 되고 있고 U O U O O가 되고 있고 To CK는 항상 뭐가 되더라 Q Q라서 그래서 이게 뭐였죠 Block Black이겠죠 Block 여기 있다 Block 블럭이였고요 그리고 블럭이 아닙니다 오케이 잘 맞췄고요 그래서 소리 계속해서 트레이스 좀 틀렸어요 발음에 맞고 틀린 건 사실 없지만 지금은 미국식 표준 발음을 일단 읽혀야죠 여기 그래서 A가 뭐가 되고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트레이 이건 뭔가 트레이서 트레이서 어떤 게임에서 요즘은 뭐 애들 별로 안 하더라 트레이서 어떤 게임에 나오는 애인데 몰라요? 트레이서 몰라요? 추적자라는 뜻으로 나오는데 그 게임이 요즘 인기가 없더라 그 게임은 뭐지? 오버워치죠 알겠습니까? 거기에 트레이서 나오죠 요즘 안에서 잘 모르죠?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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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 D-R-U-A OK 좋습니다 좀 빠르게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렛 red 이 친구 좀 까다롭죠? D-R-E-A-T 우리가 E-A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면 되겠죠 E-A는 뭐나 뭐 E-A 이제 지금은 E 그래서 이 부분만 읽으면 bread인데 여기 다 합치니까 bread 그 다음에 나중에 bread을 그 다음에 친구 좀 까다롭네요 fruit 그래서 얘는 fruit라고 소리날 것 같은데 정답 발음은 fruit다 fruit라고 소리날 것 같지 않냐 fruit 할 것 같은데 근데 fruit이라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dream 쓰기 d-r-e-a-m 오케이 아까 전에 얘는 뭐였더라 bread인데 얘는 dream이니까 이 친구 아까는 엔데 지금은 e 되고있죠 그래서 이 부분만 읽으면 dream인데 다 합치니까 dream이 되고있죠 그래서 이 친구를 green 쓰기 e-r-e-e-n 그래서 e-e-n은 무슨 소리낸다 e 그래서 얘만 읽으면 green인데 다 합치니까 브러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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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 e-r-e-s-h e-r-e-s-h 러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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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들어봤죠 막 뛰어가는건 러쉬라 그러고 오케이 계속해서 이 친구 좀 까다롭네 브러쉬 브러쉬 그럼 스펠링 불러봐 b-e-r-e-s-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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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가 소리 나지 않는다고요? 응 오케이 뜨기 시험지 불리지 마감 한번 볼까? 틀렸어요 틀렸습니까? 이건 고치셔야 되겠네 이 친구는? Dress 쓰기 D D R A S S 아 그렇구나 A가 A 소리가 나는구나 E 우리가 드레스라고 씁니까? 네 드레스라고 쓰는데요 세 드레스 세 계속해서 글래스 글래스요 아 유리야? 글래스 글래스 어 유리 글래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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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L 발음은 혀가 밖으로 메롱 하듯이 글르 글르 한다 했어 글래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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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은 거꾸로 혀가 목구멍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글래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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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래스로 들린다 계속해서 혀가 혀를 왔다리 갔다이 왔다리 갔다이 잘 해야지 글래스 글래스 FROG 쓰기 F-R-O-G 그럼 얘만 하면 ROG 다 합치니까 FROG 틀린 게 쓰기 시험에 틀린 게 FROG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이야 네 두 개 틀렸네요 두 개 틀린 거 찾아서 붙여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지현이 지금 일단 9월달에 빠진 게 두 번이 있어 두 번은 더 부강해야 돼 너 수술 땜에 빠지는 거 있다 했으니까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연락하고 오면 부강할 수 있으니까 부강하도록 합니다 아 아 오늘 네 아 아 아 다 아 이렇게 는